그 두 번째 평가 기준이 뭐냐 하면 착하고 예수님이 그랬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좋아 그 착하고 굿이라는 게 두 번째 우리한테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내 동료를 막 무시하고 걔를 짓누르고 내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승진하고 엄청 일을 잘해요 그러면 굿이 아니죠 그죠 그건 착한 것에 떨어진다고 예수님 너무 슬퍼하실 것 같다 그리고 또 내 내가 만약에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익이 너무 안 남아 그럼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할 수 없이 재료를 막 속여 그래서 약간 썩은 것도 넣어 그러면은 뭐라고 하실까요 착하다는 말은 안 하실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상품들 또 우리가 만든 서비스 우리가 만든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굿이 돼야 되는 거죠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게임을 너무나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젊은 애들을 다 망치고 아이들을 다 망치는 제품을 만들어서 억만장자가 되면 뭐 하겠어요 그거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굿이 아닐 거라고요 그건 굿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굿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진짜 매사에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평가 기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충성된 종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이 세 가지가 가야지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칭찬받는 세 가지 평가 기준은 well done good faithful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화 그런데 충성된 종화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동역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물어봤느냐 같이 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만약에 지금 기획서를 하나 만드는데 뭐 이런 페이퍼를 하나 만든다 그런데 주님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계속해서 내가 만들고 또는 뭐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이럴까요 저럴까요를 순간순간 모든 것을 물어봤을 때 주님은 자기를 동역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화 이게 우리의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이 평가 기준을 알고 있으면은 사실 그렇게 헷갈리지 않아요